너라는 감옥에만 갇혀 끊어 울고 있잖아 나올 수가 없잖아 기억의 사슬을 난 묶여 그저 슬퍼잖아 끊을 수가 없잖아 너와의 기억들을 박수 한 번 주세요 서문당 씨 여기 어쩐 일이세요? 여기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 기가 막히게 코러스를 넣어주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나왔습니다 잘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는 것보다 떡상시켜주는 스타 제주의 코러스 게임 아이돌 황태하 양메이 리 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눈빛한 손짓 은근한 눈빛 다 righteousness 했다 무 demeanor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코러스를 입으실 기울입니다 한바urch 컬 Alexa 안녕하세요 야 행복이 됐어 뭐하는 거예요 오프닝부터 형 괜찮아? 가서 소리가 있다고 밟았어? 일이 Respurge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가수 서문탁입니다. 두둥탁이요? 서문탁이요. 서장훈 씨예요? 잠깐만. 키가 이렇게 작아졌어요? 에이, 왜이래. 그러지 말고. 문탁 씨 나오셨으니까 코러스 한번 넣어줘봐. 코러스 무슨 곡이 있어요? 어떤 곡 있죠? 네, 제가 이번에 신곡 나왔거든요. 아, 신곡. 잠깐만요. 왜 자꾸 이거에서 신곡을 홍보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누가 엠카야? 이중기가 퍼뜨린 것 같아. 알았어요. 제목이 뭐예요? 강서구청역이요. 본인은 어디 살고 있는데요? 계양이요. 그럼 계양구청역에서 왜 강서구청역을 하세요? 계양이도 맞잖아. 일정이다. 계양이 났지. 특별한 사연이 있으시겠지. 아, 강서에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 오케이. 그럼 강서구청역에다가 코러스 넣어달라? 오케이. 그럼 요즘 장안회화제 레이백코러스. 레이백코러스. 그거 넣어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기대할게요. 아, 기대한다고요? 저희도 그쪽에 가창력 기대할게요. 저희도 늘 기대합니다. 자, 레이백코러스. 오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항상 기다리던 강서구청역. 음악 세권은 평당 사천. 그날도 나 혼자. 자자 버스 안에서 고등학교도 참 많이 불렀지. 음악 가. 아, 나가, 나가. 조합 가천. 조이 싸주시다. 원 글씨도 강세코. 아, 나면 하나 둘이겠느냐. 그 손길이 그리워해. 월요겐. 눈물이 나. 아, 영석 감독님 우리 좀 써줘요. 배우 3세 개그맨 하나. 기뻐도 눈물이 나. 나부터. 나부터. 아니, 나부터. 엄마. 아이고, 네가 겪으라. 엄마. 아름을 지워도 지워지면 우리 나오지. 엄마 손이. 손이. 손이 시려, 곰. 그리워. 워워워워워워. 탈라라라따 땅땅. 예. 신곡을 부를 것 같지 않네. 아니, 잘 들어봐요. 우리 두둥탁 씨. 아니, 기본적으로. 아, 모르겠고. 아니, 이게 지금 주말에 나가는데. 아니, 쭉쭉 고음이 쫙쭉 나와야 되는데. 잔잔하게 가면 채널 다 돌아갑니다. 아, 고음이 안 나서 그런 거야? 아니, 고음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아니, 그럼 엄청 잘돼시지. 서부탁 씨는다. 그래요?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혹시 CG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CG군을 부르라 그래. 몰라요, 우린 고음곡을 CG군 밖에. 아, 뭐 대화 부사 부탁을 뭐. 실례가 안 되신다면 CG군 한번 살짝 부탁. 고음 한번 들어보겠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시고. 황태야 어땠냐? 야 별론데? 야 뭐가 별로야? 성대가 애기예요 엄마야 애기네 올라가다만 해 올라가다만다고? 아니 시원하게 쭉쭉 가다가 말잖아요 이건 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다 멈춘 거예요 아니 이게 가다 멈춘 거라고? 아니 기본적으로 곰이라는 거는 끝에 한 번 올라가서 한 번 더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쭉 쳐야죠 보고 싶어요 두둥 닭씨? 한번 보여주세요 보람아 장비 갖고 들어와봐 실력 한번 보여주려고 그러네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오세요 제가 곰이 뭔지 한번 보여주려고 제대로 곰이라는 게 뭔지 어떻게 3단으로 쫙쫙쫙 가는 거를 여기서 내가 두둥 닭씨한테 딱 보여드릴게요 찬송 가르쳐 드린다 이거잖아 어 야 황태야 앉아봐 앉아봐 정의해 빨리 형 하려고 일어섰잖아 빨리 상처 치료해 줘 빨리 앉아봐 뭘 상처를 치료해 줘 빨리 가만히 놔두면 끊임없이 덧나 빨리 앉아봐 빨리 앉아봐 처음부터 나였지 동생이잖아 앉아봐 자 잘 들어요 자 애기 시작만 들고 아 이거 자 고음이라는 어 일 배워요 고음은 고통이 고음은 고통스러운 거라고 자 가볍게 야 니들은 죄짓고 살지 마라 죄짓으면 이런 고음 올라간다 자 한번 고음 한번 볼게요 포기미 한번 저기 황태 한번 보여줘 포기미 고음 이게 고음이야 다르네 막 비명소리처럼 들리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보다 양미리 형이 고음이 더 잘 올라가오 자 이거 뭐라고요 형 아, 지금 빨리 이거 진행해야 된다고? 오케이, 빨리 갈까 보니까 오케이, 됐어, 한번 가 보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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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했다 아주 재미 좀 봤다 보람아, 들어가 이 정도로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정도로 저희가 고음이 올라갑니다 완벽했습니다 이게 고음이지 배웠죠, 도둑딱 씨? 별론데 별루라고요? 별로? 별루라고? 잘했다 우린 좋았어요 이 정도 실력 있는 친구들한테 한 곡도 부탁해도 될 것 같은데 사슬? 아, 너무 좋아 몰라요, 사슬 사슬 모른다고? 몰라요, 다른 곡 있어요? 3위인 곡 3위인 곡 아, 모르겠는데 별로 모르지, 우린 TV랑 보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두 개 다 모른다고? 아, 두 개를 해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럼 황태희 이거 두 개 받아야 되는 거니? 어떻게 되는 거니? 아, 따블 뛰는 건 반칙인데 아, 이거 따블... 오케이, 그래도 오늘 뭐 날이 좋으니까 받아야지 아, 좋아, 그럼 오케이, 알았어요, 저희가 메들리로 사슬이랑 3위인 곡 그렇지 합쳐서 콜라보로 사슬인 곡 사슬인 곡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사슬인 곡 이번 거는 안 끈 거 쭉 할게요 한 번에 쭉 네, 오케이, 한 번 가보자, 황태희 좋아, 사슬인 곡 자, 음악 주세요 자, 이제 펜션을 올려서 재내로 가보자 노래 좀 한다는 사람이라면 노래랑 해서 즐겨 불렀던 노래 사슬 노래 나왔지만 이 노래를 보는 서붙한 얼굴은 몰랐을 것이다 10대 애송인들아 잘 봐라 이 사람이 우승 탑니다 나에겐 네가 묻어 있어 잔뇨 다시 지울 수 없는 빈티에 김치 국물 곁에다, 언니 건데 나의 몸무늬한 구석에도 냄새 안 나는 곳이 없지 섹시가 없는 곳 없어 세룰라이트 다신 지울 수 없어 사스타고니 색소 찜차 지금은 내 곁에 있지는 않지만 만만하니 허 어떻게 너를 지울 수 있어 내 삶은 오늘의 암호 위에 난 가짜 그저 울고 있잖아 볼 수가 없잖아 난다이 격려 그저 슬퍼하잖아 누나는 맘에 끊었어요? 끊을 수가 없잖아 아무리 그래도 대기시어져서 다 뺄 수가 없게요 아 맞다 누나가 말하지 말랬는데 말했다 여러분 못 보신 거예요 이거 편집편집 이 말은 치면 살이라는 거야 예 성당이 나왔는데 이 노래 안 갈 수 없지 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고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과 다 같이 뛰어 남백성에 대고하노니 나 진진이 있다 사랑하여 살찌여다 시에 뺏고 대체 무슨 일을 하던데 어머머스 사라지 않고 살아가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었다가 뜨겁던 수녀 소녀 소녀 지금 콩 사랑하여 사는 너다 또다니쯤 이 세일이 짧을진데 세일한테 어찌 사랑만큼 안하려 범인 범인 미연수 까리면 랩 미연공이 참 나시지 사랑이라면 응당 그래야 하고는 까만해 이렇게 내 세상 왜 이 애꿍 까들꼬꼬 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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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연수 아 고비계 고비계 2분이 찾아주시더니 영광입니다 긴 머리에 하다들게 서시고 언젠단 시 아웃팅으로 나의 심을 지켜던 김경호 진진이 있다 나의 하나님 사슬하면 무조건 2분이 떠오르죠 장국 청년을 내 이런 분 무쇠놓고 우리가 별소리를 다하네요 모두가 오래 즐겨 찾아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난맛지! 소문난맛지!